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중 씨는 S&P 500 지수가 4천 선을 하회하는 등 비관론이 확산되며 낙폭이 컸는데요. 바클레이즈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장이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급격한 약세장 랠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고요. 생취어리 웰스의 제프 킬버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상당한 가격 조정이자 심각한 이탈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연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단기적으로 주식의 바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준이 채권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가졌는지 여부에 달렸다며 10년물 금리가 3%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 주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3월 대비 상승폭은 둔화되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주요 7개국의 러시아 에너지 보이콧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도 동시에 작용해 대외 여건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5월 10일 개장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탑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리와 한국형 블룸버그인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데일리와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데일리와